학생, 학부모님, 스태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걱정 아니면 우려라는 단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저희가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SAT 시험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왜 필요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대두됐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말 많은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관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지난해부터 가을 학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더 두각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1년가량 나름대로 리서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이 내용은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성과 또 많은 분들이 전문성들을 리서치했던 내용 자료를 바탕과 대학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항상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육적인 시각, 그 다음에 하나는 신앙적인 크리스찬의 관점에서의 시각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가정과 학교에서 준비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테이블 컨텐츠, 내용의 흐름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 and integration 결국은 옵션과 하나의 통합이란 두 단어가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라는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andardized testing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시험인데 공인인증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죠 공인인증시험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시험이 과연 왜 필요한지 그 내용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한번 의미와 종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거는 SAT 옵션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SAT 옵션과 다른 것들이 또 있다라면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지금 보시면 SAT 리포트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before and after 결국은 코로나19 전과 후를 SAT 또는 어떤 모의 시험에 어떻게 영향들이 됐는지를 한번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ollege acceptance 대학들의 합격 결과 리포트들이 지난 3월 말에서 4월까지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는 수능으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준비되는 금년 12월 때를 하겠지만 해외 대학들 일본하고 한국 이외에는 모든 거의 나라들이 가을학기를 첫 학기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1년 365일을 우리의 학생들을 입시나 또한 어떤 대학을 준비한다라면 이 기준에서 코로나19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holistic review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전인격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전인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학들이 이 기준에서 이번에 결과들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레슨입니다 레슨은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운 얻은 그런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라고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전략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의시험 또는 어떠한 실제 시험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서 다섯 가지 전략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정리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이런 저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가 옵션 선택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융합 이 두 단어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저도 벌써 이런 필드에 있으면서 또 특히 대학교 칼리지 카운셀링 더 나아가서 대학교 입학 사정관 이런 것 같이 합쳐서 대략 한 22년 정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대학에서 경험도 있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또는 유럽 또는 전세계 특히 한국 아시아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시각들이 하느님 안에서 참 은혜스럽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좋은 조언 세미나 또는 어떠한 인포메이션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는 주관적인 거고요 저의 데이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점점점점점층화시켜서 그것을 강조 또는 더 구체적인 설명 전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항상 세미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option, 선택, integration, 융합이라는 두 단어인데요 option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opportunity, 기회, ability, 재능 그래서 영어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to choose something,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to choose between two or more things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그 가운데 선택하는 것을 option,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재능도 있고 어떤 기회도 있다는 거겠죠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극장 이름이 나옵니다 amc, 그 다음에 30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미국의 movie theater라는 cinema라는 이름인데 이 영화관이 미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파필한 그런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스크린관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10개 이상, 20개 이상 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개, 30개 이상씩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벌써 거의 25년 이상 전 얘기인데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봤던 영화가 마지막 황제라는 중국 청나라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어린 왕자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전체 히스토리컬 스토리 자체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때 갔던 영화관이 이름이 대한극장이었습니다 아시면 제 세대고요 모르시면 젊은 세대고요 대한극장이 어떻게 보면 사운드, 사운드가 가장 좋다고 해서 돌비 시스템,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을 가니까 극장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30개의 관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아이들하고 특히 제가 교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해요 우리는 분명히 영화를 어떤 특정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슈퍼맨이다 그러면 슈퍼맨을 보러 갔는데 그 극장표 박스어피스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같은 시간대에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같이 동시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라는 갈등을 비록 내가 집에서 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강제로 너 이거 봐야 돼 우리 보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해서 들어가면 아무리 영화가 재밌어도 나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 또는 불평을 하는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돈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옵션이 있죠 저희 같은 교육기관도 많은 부모님들이 노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떠한 방향성 또한 어떠한 교육 또 부모님들이 봤을 때 자녀분들이 이해하는 교육관이나 교육 환경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 옵션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 들고 또 저희도 그 안에 선택의 기준에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또 학생도 저희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integration입니다 융합 완전한 전체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사례 그래서 영어로는 act 행위인데 instance 결과적으로 어떤 사례 of combining into an integral 여기 중요한 단어 integral integral hold이라는 것은 완전한 전체를 전체로 결합하는 행위 또는 사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에서 두 가지 나누었어요 첫 번째 옵션과 그 다음에 integration 융합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전체로 결합하는 행위를 위해서 가는 하나의 결정 사례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느 학생도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어떤 과목이나 어떤 분야에는 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도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얘기를 했을 때는 특정 분야의 깊이 또는 어떠한 그곳의 지식 어떠한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전문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기반 지식들이 또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융합이 된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선택과 융합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과 만드는 과정과 끝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요소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 있어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장세기 2장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손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의지에 대한 예고입니다 옵션을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대로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 선택 또는 생각의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과 실패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점점점 더 성숙화되고 성화되는 그 과정을 융화되는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가운데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삶과 또한 교육과 심지어 신앙도 이런 옵션과 융합이란 두 단어는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샌다이즈 테스팅의 이런 두 가지 핵심 요소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시험 흔히 말하는 테스트죠 이런 공인인증시험이란 단어를 썼을 때 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번역을 한번 했어요 일관된 표준 또는 표준 방식에 관리되고 채점되는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학생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성적표를 보고 이 학생이 공부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떤 학생은 시험에 강한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시험에 약한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강한다고 해서 수업에 100% 참여율 또는 질의 응답 더 나아가서 동기부여가 많은 케이스가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어떠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처음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발을 하는데 부족하는 여러 이해력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죠 언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자질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학생을 결정해서 너는 이래라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의견들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거 가능성 잠재력을 보면서 수업에 들어왔을 때 첫 3주를 관찰기관들을 여러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학생은 이런 부분이 참 잘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 분야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업에서 연구하고 활용하고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기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은 점수와 결과 중심의 하나의 좋은 샘플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SAT라는 단어를 썼을 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전에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적성하고 제가 진로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적성과 진로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세미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SAT라는 단어가 Scholastic Aptitude Test 결과적으로 Aptitude라는 것은 적성이라는 뜻입니다 1926년도에 SAT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이 됐을 때 Aptitude라는 단어로 썼어요 왜냐? 학업적인데 이 학업적인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성을 좀 더 많이 봐서 앞으로 학교의 진로 또는 어떤 전공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SAT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이 단어가 Assessment 결국은 측정이란 평가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얘기를 하죠 그된 내용들을 1994년도에 그거를 공포하기 바로 전에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 스카스틱 AST 그쪽 그 인포메이션에 나온 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now collect claim to simply assess a student's potential 빨간 표시로 a student's potential 학생의 잠재성을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평가라는 것은 학생의 점수를 너 이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이 잠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정하는 것이 오늘날 1994년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포크 집중화된 SAT 또는 공인인증 시험의 평가의 가장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혼을 낸다 또는 그 학생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압박과 너무 많은 부담감을 준다라는 것은 시험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본다 시험을 일찍 일찍 준비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SAT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생의 발전성, 잠재력을 가능성이 얼마큼 되는지를 한 번 더 측정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후원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관이 그 학교고 그 기관의 구성원이 선생님과 또 부모님 또 친구들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난에 그 샌더드 테스트의 종류가 많죠 특히 대학교 관련된 게 많습니다 대략 한 5개 정도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더 있습니다 연구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로는 Scholaristic Ability Test라는 단어를 쓰죠 대학 학자적이면서 Ability,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학업적인 능력이 과연 얼마큼 되냐 좀 다르죠? 능력을 여기는 측정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Potential, 학생의 잠재력 Potential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하면서 토플 언어가 모으고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토플이다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플은 영어가 모으고가 아닌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AT나 ACT나 일반 외국 원어민이 보는 시험보다는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수능이 거의 흔히 말하는 모으고가 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기술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T라는 American College Testing SAT와 다른 약간 형태의 공인인증 대학교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큰 차이점은 이전에도 제가 세면에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특히 관점에서 과학, 문항이 조금 더 시험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Placement AP 어떻게 보면 대학의 교양 과목들을 미리 선행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선행이 초등에서 많이 중심이 이루어지는데 해외 교육들은 선행이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가기 위해서 초등, 중등의 기초 과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학업과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걸 영어로 Extra Curriculum이라는 단어를 쓰죠 좀 이따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대학의 준비에 있어서 이런 공인인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육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런 시험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요 SAT의 옵셔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는데 한번 이 옵셔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Fair Test라는 기관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The National Center for Fair and Open Testing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교육 또는 사교육을 없애자 그리고 모든 시험을 없애자 모든 시험의 Open Tes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을 교과서를 펴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을 제공해서 공평성에 좀 더 무게를 두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험의 숙제 중압감을 없애자라는 그런 것을 외치고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계속 홍보하는 운동 그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나도 이런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관일수록 사교육 조장은 없애야 된다 모든 교육은 평등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배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 능력이나 습득력이나 심지어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대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나가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이런 기관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좀 더 대학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시켰던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인문계 대학들이었습니다 작은 인문계 사립대학교 영어로 Liberal Arts College라는 단어를 쓰죠 미국에서 같은 경우 특히 상위, Top Tier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위 46% 안에 들어가는 상위권 대학들이 46% 학교들이 이 퍼센티지가 아니고 전체 상위권 대학의 46%의 인문계 대학들이 이 기관들이 요청하는 Fair Test 기관이 요청하는 그 내용들 그 중에 하나가 SAT를 우리가 이제는 옵셔널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진행되고 언제부터 2013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SAT 옵셔널라는 제도는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토리는 대부분의 큰 대학들 종합 그런 스테이트 주립대 또는 리서치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대학이 되겠죠 이런 대학들이 그러면 우리 SAT 옵셔널도 가겠지만 어떤 학교들은 우리 안 받겠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뉴욕타임즈의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보니까 템플 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유리버시리 이런 대학들이 왜 했어요 그럼 우리 SAT를 이제부터는 옵셔널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언제부터냐 2015년부터 꽤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SAT 폴러시에 대한 내용들 종류들을 한번 쭉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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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대략 총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개는 첫 번째 당연히 SAT를 얘기할 때 SAT를 빼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쓸게요 테스트 폴러시 테스트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가지인데 테스트 맨다토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무조건 뭐요? 있다 너희들은 무조건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그중에 하나가 뭐 SAT도 됐고 수능도 될 수 있고 토폴로도 될 수 있고 이런 시험을 반드시 제출해야지만이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뜻입니다 이 블라인드라는 것은 결국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좀 이따 1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좀 이따가 11시부터 볼 텐데 제가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뜻은 결국은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우리는 테스트 블라인드입니다 그게 SAT도 될 수 있고 토폴도 될 수 있고 SAT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명시가 정확히 있는지라는 것을 봐야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테스트 플렉서블 이 플렉서버라는 것은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래서 영어로는 various standard test score various standard test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공의 인증 시험들을 한번 제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SAT 또는 ACT 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니죠 지난 5월 달로 인해서 SAT도 서브젝트 테스트 흔히 말하는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5월 이후로 금년 5월 이후로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SA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왜냐하면 AP라는 시험과 SAT 서브젝트 테스트의 과목들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감 가중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A도 이제는 안보 대신 학생들은 직접 쓴 에세이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활동의 글 쓰는 그 글에 더 많은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서브젝트 테스트 대신 AP 쪽이나 좀 더 어드밴스된 시험 쪽으로 더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IB 프로그램 IELTS 같은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테스트 플렉서블을 하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에머리나 NYU나 이런 홍콩에는 많은 대학들 특히 홍콩 과기대나 홍콩대나 이런 중문대나 이런 학교들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런 플렉서블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 또는 IB 프로그램을 했던 학생들 공립을 학교를 다닐던 학생들 수능을 받은 학생들 또는 미국 커리큘럼을 했던 학생들 다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내고 싶은 거 SAT나 또는 ACT나 또는 AP나 서브젝트 테스트 이거를 몇 개 이상은 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mandatory와 blind와 flexible를 봤을 때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SAT 옵셔널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험의 종류도 그동안 너무 많은 종류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지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신 거지 전문가나 또는 기존의 모든 입학 정책에서는 다 존재를 해오고 있었고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SAT 한번 옵셔널 테스트 옵셔널을 봤을 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Not mandatory 흔히 말하는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의무는 아닌데 옵션 선택이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거 왜 안 내죠?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냈을 때 안 냈을 때 그러면 안 냈을 때의 이유는 뭐냐 그래가지고 오늘 그 학생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테스트 모든 시험 장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또는 거기가 시험에 제가 갑자기 쳐들고 칼리지 보드에서 다 캔슬시켜버렸어요 다섯 개를 등록을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고 또는 하나밖에 못 봤어 그러면 대학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 그럼 하나라도 내세요 또는 하나도 못 봤으면 그러면 안 내도 돼요 라고 옵션을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옵션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두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와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내는 경우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냈다 그랬을 땐 대학들이 보는 그 영역이 항목들이 에세이 개인의 에세이 교사분들의 추천서 또는 활동들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액티비티 또는 인터뷰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 있는데 못 냈을 못 낸 학생들은 과연 이거에 대한 대학들은 큰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하나 만약에 드린다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UC계열 같은 경우는 인종 간의 갈등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또는 히스패닉과 백인 또는 동양계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특히 캐오포니아 같은 경우는 퍼미러의 액션이라고 인종에 맞게끔 특히 다른 주도 마차게 인종을 몇 퍼센트는 뽑아야 돼요 전체적인 100명에서 흑인 몇 명 몇 퍼센트 또 동양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20% 정도 10%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활동 토대로 활동 토대로 80% 뽑고 나머지 10%는 졸업생의 부모님이 그 학교를 그걸 영어로 레거티나 쓰는데 뽑는다든가 또는 국제학생을 어떻게 뽑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옵셔널을 갔을 때 과연 전체 범주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환경에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지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코로나19 전과 후를 한번 대학 준비 또는 결과물들을 한번 쭉 볼 텐데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칼리지 보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재미있는 데이터예요 2019년도 하단 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그 하단 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SAT 시험을 몇 명이 봤죠 대략 200만 명이 봤어요 220만 명 정도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아시아계 학생은 22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은 94만 정도가 봤죠 거의 뭐 숫자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2020년도 한번 볼까요 별 차이 안 나죠 그렇죠 한 219만 명 정도 봤고요 아시아계는 22만 3천 명 정도 보고 백인 같은 경우도 한 90만 한 9천 명 정도가 봤습니다 자 SAT 옵션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주변의 학교들도 제가 간혹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우리 SST 옵션을 갖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관들 제가 들어봤는데 죄송하지만 그 기관들의 인포메이션은 되게 위험한 정보라고 저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유는 절대로 모든 대학교들이 테스트 블라인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돼 내지 마 그런 학교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 흔히 주류 있는 대학교들은 아예 거기에 대한 언급도 안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수능을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한다면 지방대나 또는 중하위권 대학들이 당연히 거기에 따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 그쪽에 지원한 학생들이 떨어졌을 때 중하위권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하냐 대학은 거의 다 같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류 대학들이 테스트 블라인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테스트 옵션으로 가니까 안 내도 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SAT 2019년과 20년도에 봤을 땐 오히려 숫자가 정말 안 줄었어요 테스트 코로나 안에서도 학생들이 볼 애들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더 큰 찰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컴퓨터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의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참 재밌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아시아 개인 학생과 백인 계열 학생들을 쭉 보시면 아시아계 학생들의 점수 분포 때가 2019년도는 상위권 1,600만점에 1,400점대에서 1,600점대의 비유가 약 25%예요 그렇죠 그런데 백인은 대략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00대에서 1,390점대가 32% 백인은 한 20 한 6% 정도 되죠 이 동양계 쪽이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적죠 그런데 중위권에서 고위 상위권 쪽으로 가면 갈수록 퍼센트가 높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거의 800만점이 37% 700에서 800점이 30%인데 백인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700에서 800점이 17%가 아시아계이고 9%가 백인 그 다음에 600에서 692 한 32%가 아시아 그 다음에 백인이 30% 정도 됩니다 하지만 500에서 59%는 30%가 아시아고 그 다음에 백인이 36%입니다 한번 다음의 거 금년 거 한번 볼까요 2020년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비슷하죠 지금 현재 아시아계 쪽이 1400에서 1600 그래서 24% 백인은 7%예요 그 다음에 1600만점 1200에서 1392 32% 백인은 25% 영어는 대략 17%가 700에서 800 동양 8%가 백인 수학은 35% 백인이 9% 정도 됩니다 자 이 차트를 모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시아계의 아시아계들이 상당히 시험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여러 인종 분들과 경쟁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쟁 상대는 아시아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선은 인컴 수입과 교육의 수준과 또한 교육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대학들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백인과 경쟁할 수도 있고요 흥인 기여나 백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대학들의 관점은 아시아계의 애들은 시험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따로 그렇게 캐릭터를 보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백인이나 또는 아시아계 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SAT 옵셔널 테스트로 가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해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쟁률은 올라가고 합격률도 아 죄송합니다 경쟁률은 더 올라가고 합격률도 그냥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acceptance rate 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낮아졌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펜 펜스페니아죠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는 전체 학생의 합격률이 8.07% 했는데 2021년도에는 5.68% 했습니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5.68이 뭔지 제가 밑에 있는 단어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제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유펜에 나온 홈페이지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번에 대학교가 4만 2,204 원서를 받았어요 4만 2,200개 정도를 그러한 다음에 그 안에서 3,789명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out of the applicants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받았는데 9%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9%에서 진짜 학교에 들어온 학생은 대략 몇 퍼센트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5.68% 왜 9% 합격하는 애들이 유펜반 지원하지 않았겠죠 다른 학교도 지원했겠죠 그래서 숫자가 결국 5.68%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점수가 나와요 ST 점수가 나왔어요 이 학교는 뭐라고 나왔냐 영어 분야 거기에 라이팅까지도 나왔죠 이때는 다 포함이 됐으니까 720에서 800점 그래서 미디아는 결국은 평균 점수인데 영어 평균 점수는 750 800만점에 750 그 다음에 수학은 760에서 800 그래서 평균 점수가 790 그러면 평균 점수가 대략 1540 그 다음에 평균 제일 높은 점수는 탑 상위 25%는 1600만점에 1600 그 다음에 하위 25% 라고 얘기한다면 1480점 대 이렇게 분포도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번 해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2321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할 때 숫자가 보통 지원 원소가 4만 명 이렇게까지 받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거는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풀 자체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4만 명 기준에서 학생을 뽑는 그 퍼센티지 5.68 대략 한 30대가 1 정도가 넘는 그런 경쟁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이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 탑 10 아이빌리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 아이빌리그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보면서 아이들이 잠재력을 더 끌어줄 수 있는 대학 환경이 중요한 거지 뭐 유폐나 이랬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는 저는 볼 때 많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제도 지금 현재 입학 제도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acceptance rat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ceptance rate은 UC 계열입니다 UC 계열에 보시면 벌클리가 있고요 벌클리 자체가 올해는 16.25%였어요 합격률 자체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8만 7천명이 지원했어요 대단하죠 어드미에서 합격은 14,278명 그다음에 거기에 합격 들어온 학생은 6,400명입니다 UCLA는 합격률이 12.32%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대략 11만 1천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11만 1천명이 애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합격은 13,700명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학생은 5,900명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이번에 벌클리 됐죠 UC벌클리와 LA를 동시 지원할 경우 동시 합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둘이 경쟁하는 기관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네끼리 UC계열은 자기네끼리 교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디를 지원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원한 학생이 벌클리와 LA를 다 지원했고 얼바인도 지원했고 다 했어요 UC계열 쪽은 그래서 많은 학교를 합격을 했죠 근데 LA는 웨이팅 리스트가 됐어요 바이올러지 메이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이저 두 가지를 다 했는데 그런데 벌클리는 합격을 다 했어요 그럼 LA에 벌클리가 차이점이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는데 그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내적인 부분이 분명히 어떤 경쟁 또는 학생의 상황 학교 간의 여러 가지 경쟁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학생을 선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A에서는 리작은 당하지는 않았고요 웨이팅 리스트까지는 올라갔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UC계열은 정말 지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만명 9만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SAT 옵션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 또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다 하니까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더 많이 참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희망감 기대감으로 난 되겠지라는 환상을 갖고 지원한다 정말 잘못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볼게요 하버드 4.9%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3.4 대단하죠 한 40대 1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콜롬베도 마찬가지고 브라운도 마찬가지고 MIT 7.3% 합격률에 4.0 프린스턴 5.55에서 3.98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AT 옵셔널로 간 다음에 합격률은 더 낮아졌어요 경쟁률은 더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지만 학생들이 그냥 쉽게 샀다라는 거예요 SAT 안 봐도 돼 ACT 안 봐도 돼 시험 안 내도 돼 그래야 평점만 잘하자 뭐만 잘하자 이렇게 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만 몇 명 유명 대학들만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경쟁률만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쭉 봤는데 이 학교에 정확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들은 어디다가 더 포커스를 했냐면 전인격 교육 평가 과정에 committed 더 많이 집중 또는 그쪽에 헌신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법이었다라고 아예 홈페이지 어드미션 섹션에 나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렇다면 홀리스틱 리뷰 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경쟁률은 올라가고 왜 합격률은 더 떨어졌을까 미스인터프테이션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또 기관들이 교육기관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 SAT 안 넣어도 돼 더 이상 하지 마 옵션이야 옵션은 내도 돼 안 내도 돼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아니고요 플렉서블도 아니었고요 mandatory도 아니었지만 옵션이라는 것은 내도 안 돼도 된다는 환경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무턱대고 합격 가능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assumption of acceptance 나도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막연한 그냥 예상 그 다음에 더 많은 GPA와 리즈미 에세이 레코멘데이션에 더 포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GPA를 봤을 때 평점이죠 평점이 어떤 기관에서는 상당히 높이 나와요 그런데 공인인증시험에서는 낮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대학들은 당연히 객관성이 평점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이거는 뭐 국내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학교에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다녔던 제 기관에서 만점 4.0 만점에 4.0을 올 A를 받았다 그런데 뭐 수능이든 토플이든 어떠한 공인인증시험을 봤는데 점수 기준에 50%도 미달이 안 된다라면 그 케이스에서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뭐 학생의 건강이냐 또는 자질 문제냐 컨닝에다 걸렸는지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SAT 옵션 테스트를 그냥 대충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학교에서 더 많이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과정에서 쉽게 쉽게 보고 그렇게 대학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찬을 한번 제가 보는데 처음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한번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이 건강 식생활의 건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런 과정을 컸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식사의 식사를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수술 대장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갖고 그 이후로는 우유를 잘 못 먹어요 그다음에 계란도 빈속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소화력이 떨어진 거죠 그 저희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계란도 생계란을 어머머하게 먹고 그랬는데 건강이 그렇고 다치고 난 다음 저는 식생활 패턴에 있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정말 이 화려한 색깔 이 색깔을 보시면 얼마나 한국식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빨주 노초파란보가 다 있는데 이 골고루 먹는 식사의 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의사분들도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물들 또 다양한 곡물들도 섭취하고 고기도 먹고 먹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우리 이제 아침 점심에서 애들이 식탁을 받을 텐데 학생들이 딱 얘기를 해요 아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부르다고 포만감을 갖죠 그런데 몸은 포만감을 갖지만 뉴트리션 그리고 영양분에 있어서는 뭔가 부족함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은 가운데 또 영양제를 먹죠 서플멘터리인데 영양제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지 우리가 음식에서 어느 정도 섭취가 되면 영양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뭐 구내염이든 뭐 목이 아프든 뭔가가 식생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영양제나 약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게 되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먹는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해 단다는 것이 정석입니다 학업도 삶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홀리스틱 전인격 교육의 대학의 어드미션에 입학에 어떤 것이 전인격 어드미션 입학 기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반찬 식생활의 패턴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전에도 설명을 강조를 했지만 첫 번째는 학업 분야예요 학업 분야인데 학업 분야에서도 전인격적으로 분석, 분화 좀 더 집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요 과목 비주요 과목 활동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의성 탐구성 사고력 사고력에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런 주요 과목들을 얘기할 때 과연 학생들한테 단순히 외워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 안에 너가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창의로 한번 만들어보고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알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하는지 그거를 능력으로 풀으면서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요 과목도 체육, 음악, 미술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경 여러 가지 프로젝트, 클래스, 토론 수업, 독서 이런 것들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홀리스틱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야 질문도 꾸준히 해야 돼요 성경을 읽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들 질환원과 창조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호기심, 사고력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어보고 있는 지속성들 이런 것들이 또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한계성을 부닥쳤을 때 또는 장점을 했을 때 이걸 극도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고력들이 무엇인지를 대학들은 학업 분야 안에서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성과 사회성 그것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헌신 거래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경쟁력이 있으면서 내가 헌신을 했고 교과 과정을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서 평점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학 준비에 어떻게까지 끌고 갔는지 독특성, 예체능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으면 더 탁월하면서 본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리더십도 될 수 있고요 사회공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고 또 나눠줬고 또 학생들이 본인을 통해서 사고력과 탐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대중성과 지속성 많은 학생들의 영향을 줬고 공동체 어떻게 변했는지 남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역할? 꼭 리더만 아니라 또 팔로워들도 괜찮습니다 팔로워들도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간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코로나19에서 이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향한 신뢰 또 저희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고 그것도 참여하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공원이 결국은 이러한 시설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참여와 또한 공원 이루는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대학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세이가 무엇인지 이 에세이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아카데믹 부분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에세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에세이 이 문제라는 것은 학업도 있을 거고요 대인관계도 있을 거고요 본인의 삶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공동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이것을 컨트리비션 공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참여했는지 뭐 참여라는 것은 어떤 좋은 클럽이나 또 작은 클럽이나 큰 클럽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또 바깥의 활동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교육관 이런 내용들을 보는 이런 에세이들을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내에서 이 내용에서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에세이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 바이올러지 그러니까 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를 썼을 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너는 이 지금 현재 이 전공을 왜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 이 전공을 언제 동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세 달 네 달을 고민 고민하다가 썼는데 결국은 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사촌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 받았던 뭐 영감 또 엄마가 아팠는데 뭐 병에 별의 병은 다 나오더라고 심지어는 암도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은데 대학교들은 아이들이 이제 끼키 한 17,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삶을 오래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삶 속에서 그걸 봅니다 그 안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라는 걸 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 해갖고 한 세 달 네 달을 썼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팁을 줬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첫 번째 왜 내가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첫 번째 그거를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은 어려서 한국에 외국 살다 한국으로 왔는데 사회적 적응 흔히 말하는 그 학교 문화에 적응이 안 된 거였어요 외로운 거죠 왕따 당하고 심지어 언어 문제도 있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육체의 갈등 틱장애로 나오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종교적인 갈등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촌이 준 그 책 어떤 책이었냐면 조그마한 과학책이었어요 그 책이 한국 책과 영어책을 두 개를 다 받은 거예요 물론 영어책이 더 쉬웠겠죠 그러면서 한국 책을 봤는데 또 다른 분야에 내용이 나왔기에 한국 책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 순간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계속 읽었다는 거죠 밤을 새고 점점 더 그 분야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탐구심, 호기심이 발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책을 구매를 하게 됐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매거진을 구독을 하게 됐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서서히 본인이 리서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아 나는 이제부터는 이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구체적인 어떠한 생물학에 생물학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내로다운을 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곤충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곤충과 이런 동물 안에서도 곤충 쪽으로 이 탐구심을 갖고 영감을 가지면서 자기가 했던 것이 뭐냐면 곤충에 대한 내용들을 더 파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학업을 하다가 저의 학교 같은데 공부를 하면서 학교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사이즈가 안 된 거였어요 더 큰 학교라고 본인은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대학은 작거나 크거나 물론 중요합니다만 학교를 지원할 때는 학교 사이즈도 언급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클라스 사이즈도 언급을 하게 되고 심장 랭킹도 등급이 있냐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학교가 천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학급이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AP 과정 또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과학 과목들이 20개 30개가 제공이 되는데 그 안에서 본인은 5개밖에 못했다 그러면서 5개 만족을 한다는 거와 어떤 학생들은 다 학생이 10명 5명 미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까지 본인이 찾아서 온라인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다면 대학은 후자 부분에 박수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것에 크레딜을 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저희 학교가 작기 때문에 이곳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학교의 장점이 있고 20개에 대한 만약에 제공한다면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자긍 안에서도 불평을 하는 학생이 있고 작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 또는 어떠한 도전적인 걸 갖으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학생이 왜? 그런 애들은 작은 데 큰 데 가서도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잠재성을 본다는 것이 대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업과 영성 분야를 본다면 그 학생이 뭐였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썼냐면 제가 조언을 했어요 너 어디 사냐? 파주산대요 어디 사냐? 운정산대요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분당국가의 유일한 국가예요 특히 북한은 정말 이 히든 그 뭐라 하죠? 그러니까 아주 포비든 그 컨트리 숨은 아주 숨겨진 아주 신기한 나라예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왕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해외에서는 한번 나아져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 사람은 북한인지 남한인지 대한민국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북한은 들어봤어 North Korea는 들어봤어 근데 South Korea인지 North Korea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국의 DMZ 흔히 말하는 군사국경 지대에 거기에 생태계를 연구하는 쪽으로 자기가 한번 더 포커스하겠다 왜?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이나 UN에서는 아예 그쪽을 보존기관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런 타픽이 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맞는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정책성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문제 해결과 헌신도 더 나아가서 잠재화, 공헌, 대한민국 사회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또한 이런 정치와 이런 것들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또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원이 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요 많은 자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inspiration,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650자로 썼어요 그리고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버클리도 합격하고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에세이를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인격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만 열심히 나누는 게 아니죠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서 영성에서 어디서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출천되면서 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갱신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 신앙으로 해결하는지를 보는 것이 성육신화, 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간신학에서는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 보는 내용과 전인격 교육과 성화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 가장 귀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지 마세요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그대로 본다면 그대로 읽지 그것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읽지 돼요 종교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조한다? 똑같습니다 그 케이스도 이런 과정에 전인격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대학은 본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레슨을 코로나19 통해서 저희가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SAT 관련된 공인인증시험의 다섯 가지 레슨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첫 번째, 테스트 옵셔널 그러면 왜 테스트 옵셔널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과연 지원하는 대학들이 테스트 블라인드인지, 플렉서블인지, 또는 맨더터널인지, 또는 옵셔널인지 그리고 우리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당황에서도 SAT를 또는 어떤 공인인증시험을 못 볼까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절대로 못 본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주류 대학들은 절대로 내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애가 그렇게 갔더라, 어떤 애는 그렇게 준비했더라 그건 그 케이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의 홈페이지나 정치적인 인포메이션은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유시계열이 있다? 그 케이스도 다른 분야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효율적인 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을 보면 코로나19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에서 테스트를 못 봤다 그러면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다, 그럼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공부를 학교를 못 가게 됐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해요 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히 유효가 몇 년 동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인재상을 본다라는 건데 코로나19 안에서도 대학생들의 인재상을 추구하는 인재상이 그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나 자신 또는 소속된 공동체를 본다라는 것이죠 Where were you? What did you do? 자, 어디에 계셨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했냐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안에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안에서 저는 계속 학교에 그냥 교실에서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내가 소속된 집단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집 안에서 나는 이러한 거를 했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했었다라는 구체적인 활동과 기록들과 내용이 있다라면 박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코로나19는 하나의 재난이고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예시화 시킨다는 것이 대학의 관점이라는 거죠 나중에 살다 보면 결혼하고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고 나면 아이 갖는 그런 모습 또 직장의 모습, 부부간의 갈등의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끝이 없어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바라봤을 땐 그 자녀의 그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하고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안에서 독립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더 리더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Education Options 결과적으로는 어떤 교육기관에 어떤 교육환경에 있었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쿨을 프리퍼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돈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공립학교가 이거 안 다듬으니까 학원을 막 보내, 학원으로 그리고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 또는 1대1 과외 이런 것까지 해요 유학원까지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학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더라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교육기관을 나온다고 해서 꼭 대학을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홈스쿨링에서도 갈 수 있고요 온라인 스쿨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공립학교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국공립사립교육기관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그 과정에서 지원한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원서의 양에 의해서 대학들은 비교와 대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아까 봤죠?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썼죠? 플렉서블에 보면 SAT 또는 ACT 또는 IB, 도플 이런 거 내 또는 뭐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내 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돈 계산이나 시간 계산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뭐 그냥 이런 과정 다 재워버리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뭐 보고 난 다음에 SAT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 이런 내용으로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이 특히 주요 대학들을 봤을 때 대학들은 원서를 쭉 보면서 학생들의 그 과정에 제출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비교를 하죠 이왕이면 정교 과정, 이왕이면 사회성, 이왕이면 어려움을 교내외에서 그런 친구 교육 갈등에서 또는 교사분들의 환경에서 부모님 환경에서 했던 과정을 가장 많이 포커스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개발도상국이어서 코로나 터져서 다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하면 대학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떻게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다 페이퍼로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모든 이력이나 부모님의 인컴, 심지어 인컴까지 다 지출해 기록들을 다 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혼자 계시냐 또 이혼하셨냐 대학을 가셨냐 대학의 이름은 뭐냐 또 인컴은 얼마나 되냐 이런 기록들을 다 내면서 어느 나라 위치하고 있냐까지 하는데 딱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하자가 없는 교육기관 가정이니 아이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꾸고 갑자기 유원으로 가고 갑자기 온스쿨으로 간다라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라고 에세에 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교육기관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치우친 그런 거다라면 학교마다 보는 그런 입학기준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한 루트에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제 지난 22년 동안의 경험의 결과입니다 왜? 많은 대학들은 가능하면 그런 과정을 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원서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인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이 기관도 정하셨잖아요 우리 교육과 같은 기관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끌고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한다면 그것이 반찬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 우리 음식의 또는 영양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큰 대학 준비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다 무시하고 결과만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결혼태하는데 좋은 결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d you try라는 단어입니다 Did you try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케이스 우리 학교는 작아서 못했다 또는 기회가 없었다 또는 커서 못했다 또 커서 너무 많아서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실천했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은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11학년 학생들 또 10학년 학생들 또 고등학교 학생들 다 볼 텐데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참여하세요 노력하세요 ASB라는 걸 떠나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리더자가 무슨 대통령만 리더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리더자들이 그 장관급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다가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중심이냐 결과 중심이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냐라는 것이 중요하면서 자, SAT 시험 결과를 한번 예를 드릴게요 벌써 11시 반이네요 시험의 결과를 봤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질문해요 몇 번 봐야 되면 좋나요? 또 점수가 어디에 되면 좋나요? 자, 많은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 신부 대학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보통 해외에서는 보는 시점이 보통 10일 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SAT나 이런 SAT 외 그 기준에서 보통 시험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 기준에서 그런데 8학년, 9학년 보면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그때는 보통 PSAT나 보겠지 SAT를 보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미리 보는 이유는 보통 우리나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서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대략 모의 테스트 또는 공인인증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 그 다음에 포텐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능성을 보는 거지 너 점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는 하지만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적재적소에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권장해서 애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다음에 9학년, 12학년 기록 가운데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세 번을 봤는데 처음에 1,600만점에 1,400이 나왔어 그런데 두 번째 봤는데 1,300점이 나왔어 세 번째 봤는데 1,400, 한 50점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봤는데 1,400, 한 20점이 나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400에서 1,300, 1,400 중반까지 갔다가 그걸 끝났겠죠 그런데 네 번을 봤는데 그 점수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은 한 세 번을 봤는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1,200이 나왔어 두 번째가 1,300이 나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00점 때 가까이 또는 1,400이 나왔어 이런 플러스가 쭉 가는 케이스 물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지만 폭 자체가 너무 크고 너무 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준비 부족 또는 어떠한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노력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후자 쪽 같은 경우는 준비 과정에서 큰 폭 또는 상승폭이 꾸준하게 됐다면 그 안에 박수를 주면서 많은 학교들이 후자 쪽에 많은 크레딧을 준다는 것입니다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9학년 때는 정말 많이 했는데 10학년 때도 많이 했는데 10학년 때, 11학년 때는 안 한다 교회 상활도 똑같죠 초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학년에 맞춰서 더 많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드린다면 저희 학교 학생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버클리하고 LA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LA를 웨이딩 리스트에 됐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점수는 1,52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병준 성교사님의 자녀는 필리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SAT 점수가 1,350점이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거의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로 UCLA 바이올러지를 지원했는데 바이올러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대학은 점수도 보겠지만 그 환경과 과정과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스펙을 보면 저 학교 애가 훨씬 더 많이 준비했고요 훨씬 더 많이 했고 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인터넷도 없는 데서 정말 열심히 했는 그 모습을 대학은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봤다면 객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라이프죠 인사이트 투 아웃사이드 결국은 캠퍼스 안에서 바깥으로 활동하는 범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교실 안 또는 캠퍼스 안에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홀트 쪽으로 좀 알아보라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직도 활동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못해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 마스크 쓰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금 구매수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저희도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한번 조만간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우리 학교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운 레슨은 보여요 홀리스틱 리뷰 대학은 전인격 교육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학업적인 전인격 부분 비주요 과목들 창의성, 탐구성, 사고력, 문제의 능력, 지속성 인성과 사회성이 이런 가지로 쭉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학과목뿐만 아니라 활동, 사회성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바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경쟁자, 글로벌 경쟁자는 과연 누군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선언도 있겠지만 아시아 쪽, 아시아 쪽이 가장 높다 또 백인도, 왜? 보통 그런 층이 학업 쪽이 강한 학생들끼리 보통 묶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약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면 영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능력들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리서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와 대조, 그 다음에 어떠한 리서치를 객관적으로 증거자로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전문 분야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리서치를, 스킬을 그래서 캡슨이나 또는 어떤 리서치를 했는지를 물어봐요 원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9학년부터 계속 출연을 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왜? 비교와 대조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꾸준히 글을 읽어야 되고, 꾸준히 글을 써야 되고 꾸준히 사고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면서 소셜 인발먼트 액티비티, 더 많은 참여들 또 인발브하면서 활동들을 해야지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Justice and Fairness, 결국은 정의와 공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대학들이나 사회들은 지나친 학업 중심보다는 공평한 학업 기회와 인격 형성, 사회활동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한 학업, 그래서 어쨌든 SAT 또는 SAT 또는 수능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SAT가 올랐어요 과외를 받아서 토플 점수가 올랐어요 수능 점수가 올랐어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교의 과정에서 잘 배우면 그걸로 충분히 나와야지 그것이 안 돼서 부족하다 물론 다녀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타이밍이 있어요 과외도 필요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빼고는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학원에서 과외 선생님이 주는 숙제에 눌려갖고 학교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공평한 학업의 기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세이 우리는 미국만이 인종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인종 갈등은 어느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역 갈등도 있죠 성별의 갈등도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도 있죠 종교적인 갈등도 있죠 언어, 경제적, 상위권, 잘 사냐 못 사냐는 것도 있죠 갈등은 다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색깔론으로 미국 같은 데 나오지 중국은 안 그러나요? 중국의 구글도 안 돼요 페이스북도 안 돼요 북한도 안 돼요 그거로 하는 갈등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사고력 부분에 항상 우리는 노출화 돼야 된다 그것이 어디예요? 에세이로, 스토리로, 사회 변화와 공헌을 위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샘플의 예세 있지 않습니까? 바드지 관련된 거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정의론가? 이 사회는 공정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은 정의론가 공정한가라는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곳을 나눠주고 대중화시키고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비카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도 되지만 그것이 바른 교육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학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학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다섯 가지 레슨을 한다면 첫 번째, 어떠한 테스트 옵션을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홀리스틱 리뷰는 어떤 전인격 리뷰는 평가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정의와 공평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대학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와 소속된 공동체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것이 다섯 가지의 큰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자머스 16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약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6장이 자먼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의 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서고 특히 16장은 우리의 삶의 경영 또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자먼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영어로 좀 더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We can make our own plans 우리가 계획을 가져요 하지만 the Lord gives the right answer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분은 여하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9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We can make our plans but the Lord determined 정하시는 분은 우리 스텝을 정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commit 거기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공을 만드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이 자먼소 16장 1절 3절 9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SAT 옵션이라는 단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픽셔로 보셨을 거예요 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공헌 인간사회에서 어떠한 적용 또 인간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도라는 것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변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바른 교육과 바른 교육의 과정과 가치관과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의성과 또한 창의성과 사고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인격적인 아이라면 교육기관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도 그 안에서 마음이 외로움이 또는 두려움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반복론은 결과적으로는 내 어떠한 스킬만 바꾸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를 봐야 안 보여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됐네라는 그런 실력과 관점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지 계획을 했는지라는 사고력을 학교에서 부모님이 또한 가정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SAT 옵셔널의 제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뭘 더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교훈을 들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신뢰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어떠한 변화에도 저희들이 굳건하게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분명히 결과가 이룰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수고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